나무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나만의 개성 있는 집 짓기. 이 집 지금 2년째 고치고 있는데 고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지. 나무가 있어 시골살이가 든든하다는데요. 봐봐, 여기 가재에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고목만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무들을 보면 마음이 겸손해져. 오랜 세월을 살고 생명을 다한 나무. 그 나무 뿌리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나무의 고수들 지금 만나봅니다. 드넓은 평야와 험준한 산이 어우러진 충청남도 논산. 산이 꽃으로 둘러싸였다 하여 이름 붙은 연산면 화학리에 조금은 별난 나무의 고수가 살고 있습니다. 가구 제작하다 쓰다 남은 나무에요. 이런 거 갖고서 여기 구석구석 활용도가 높아요. 다 폐자자예요? 다른 데서는 폐자자인데 저한테는 자세죠. 폐가 아니고 자세. 나무의 활용이 이렇게 많아요. 어떤 나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저기 발품만 팔면 집 짓는 데 쓸 나무가 공짜로 구해지는 거죠. 선생님, 목수세요? 목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뭣도 못 박았던 사람이에요.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뭘까요? 어릴 적부터 손재주 없기로 소문난 그가 이제는 나무를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나는 이 높이를 일부러 그냥 안 맞추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기다가 슬쩍슬쩍 페인트를 칠해서 빈티지 스타일로 또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구한 나무로 완성한 주방. 그야말로 개성 만점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과감하게 구입한 필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헌 집을 고치겠다 나섰을 때 지인들이 극구 말렸다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이제 황트물탈을 제가 바른 건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다 도배지를 벽지가 벽지로 도배가 됐다는 거예요. 7.8기 정신으로 완성한 아늑한 공간입니다. 이게 창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집이 오래되고 9년 동안 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홀로 집 짓기는 현재 진행 중. 벌써 2년째라는데요. 때문에 밥심은 필수. 끼니는 꼭꼭 챙깁니다. 여기는 짜장면이 안 오니까 배달시켜도. 그러니까 짜파키트라도 끓여먹어야지. 짜장면이라도 먹고 싶을 때 먹지. 됐습니다. 식사 공간은 마당에 자리 잡은 나무 그늘막. 시장이 반찬이라죠. 이른 아침부터 힘쓴 탓에 짜장라면이 꿀맛입니다. 맛있어. 이 공간 역시 그가 직접 지은 건데요. 언뜻 보면 얼기설기 세운 것 같지만. 슬심히 살펴보면 자유분방한 개성이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나만의 문화 공간이에요. 이제 식당도 되고. 휴식 공간도 되고. 또 뭐 그늘막 말 그대로. 더울 때는 잠깐 쉬어서 음악도 듣고. 그런 공간이지. 식사를 마치고 향한 곳은 뒷마당에 있는 대숲. 이게 지금 대나무인데. 이게 이게. 쇠순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한 2, 3일 전에 한 여기밖에 안 됐었어요. 엊그저께 비 왔잖아요. 비 오고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요. 막 이거 올라온 거 보면. 매번 감탄하는 대나무의 생명력. 이렇게 지금 빽빽한데. 이 대나무. 그래서 이거 섞어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나무 활용해서. 집 짓는 데도 쓰고. 그래서 이 대나무를 베주는 거예요. 대나무는 다루기 수월할 뿐더러. 운치도 있는데요. 자연이 선수한 선물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쪼개지죠.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하는 거지. 실수해도 다시 고치면 그만. 하다 보면. 느릿느릿. 자신만의 속도로 집을 짓는 그에게는 매 순간이 즐거운 놀입니다. 호환. 여러 가지 고치면 보다. 네. 하다 보면. 100%의 어떤 공정률은 나올 것 같지 않고 왜 짓는 동안에 제가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100%라는 건 없을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려고 합니다. 나무로 집 짓는 잼이 오랫동안 계속돼도 괜찮겠죠. 완만한 구릉이 이어져 푸른 물결을 이루는 전남 무한 구한마을. 이곳에는 죽은 나무 뿌리를 보물처럼 여기는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썩은 나무 뿌리가 귀하다니 도통 이해가 안 가죠. 김성곤 씨는 30년 넘게 전통 방식 그대로 뿌리 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무 고유의 아름다움이 되살아납니다. 자연히 전부 다 만들어낸 거죠. 연출을 다 해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와서 조금 다듬고 보고 해가지고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꼭으로 먹고 사는 거죠. 말로는 수월하다지만 죽은 나무 되살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전통 나무 공예는 그저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나무 공예를 위해 도착한 곳은 마을 뒷산. 예부터 농사를 짓던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대표하는 바위 앞에서 풍요를 기원하며 재를 올렸다는데요. 아홉 바위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위가 아홉 개 있어서 아홉 바위라는 것이요. 포기려 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일곱 여덟 아홉. 마치 누군가 일부러 쌓아놓은 듯 포개진 바위들.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랍니다. 옛날에 이 바위에서 많이 놀고 그러셨겠어요. 아니요. 절대 놀다가는 어른들한테 혼나지. 달문대 뿌려본다고 하고. 바위를 상징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놀다가 또 떨어지고 다치면 큰일 난다고. 절대 못 올라가거든요. 마을에 소신으로 모시고 그랬어요. 구암마을이라는 이름도 이 구암바위에서 따왔을 만큼 신성시하는데요. 이번에는 저를 모시면서 장성을 양쪽에 하나씩 세울 겁니다. 마을에 지하예장군 대장군 세우대기. 그런 식으로 여기도 잘 지켜주라고 세워놓는 거죠. 마을을 위한 장승을 만드는데 그가 선뜻 나섰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이어진 나무 선별 작업. 그런데 지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마을에 지하올 때 운동 복싱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팔굽히가 800개 1000개씩 했었죠. 그때는 힘도 좋았었고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런 일정들은 우습거른 거죠. 며칠 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장승이 얼추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고암바위에 눈을 뜨자 해서 눈을 전부 다 바위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제로 많이 간주를 하죠. 눈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청년도 보면 눈이 얼룩텅해서 죽어있는 장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힘이 없습니다. 장승 만드는 일에 동원된 건 그에게 나무 공예를 배웠던 애지자. 다듬어 줘. 나뉘어 줘. 나뉘어 줘.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젊은 사람이 기운도 집을 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왼모습 또 기운을 또 우리 아빠가 더 많이 받으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불렀습니다. 기운자 많이 들자마. 네. 스승의 부름을 받고 한 다름에 달려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덕을 쌓는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록 의미가 더 큰 법이겠죠. 이제 장승을 바위 옆에 세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길이 험해 차로는 갈 수 없는 구암밤. 직접 만들고 운반하고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습니다. 장승 뒤쪽에 메우라고. 뒤에 긁어서. 경사진 산비탈이라 더욱 조심스러운 작업. 저 밑에 쯤이 생겼어요. 그래도 다행히 별 탈 없이 장승이 세워졌습니다. 자세한 것 같아요 진짜. 웃는 얼굴 아닙니까? 여러분 나랑 비슷하나? 자를 왜 이렇게 많이 나요? 바위가 아홉 바위다. 우리가 막걸리를 하나하나 해서 아홉 잔을 따르고 쟤를 모실 거예요. 장승까지 모셔 더욱 특별해진 풍요제. 올해 농사 정말 풍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소신으로서 마을 발전과 편안함을 위해서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해가지고 편안해진 것이지. 우리 마을 올해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자, 운동 한번 하시오. 운동 한번 하고. 통 많이 봤소. 몸은 고됐지만 장승을 만든 이들은 지금 뿌듯합니다. 우리 마을 하여튼 간에 좋은 일만 있기를 항상 기원하고. 하여튼 아홉 바위니까 우리 전 세계를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승으로 되살아난 나무는 마을 주민들에게도 힘이 되어주겠죠. 살아서도 죽어서도 행복을 안겨주는 자연의 선물. 바로 나무입니다. 원래는 사람과 자연이 같이 함께 했거든. 동료들하고. 제가 이 아이들로 해서 이만큼 빛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밥 잘 먹는 거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세상에 10존대 무탄을 닭한테 주는 사람이 어딨어. 빈이 좋아? 그렇죠? 어휴, 어휴, 좋아? 내 금땡거리, 내 보금땡거리. 보물. 동물한테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 2차장. 2차장. 한글자막 by 한효정